이번 영상에서는 14번 언어 문법 영역 14번 문제 시간표현 시제표현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먼저 보기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해서 ㄱ 미음을 탐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ㄱ부터 ㄴ까지 쭉 나왔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용리를 대입해 보면 돼 ㄱ 그는 어제 고향을 떠났다 시간과 시제표현인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 먼저 ㄷ ㄷ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ㄷ라는 무엇 그렇지 여기 나와있지 시간부사어를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부사는 부사어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다 이거야 1번은 맞는 선제가 되겠지 2번 ㄴ을 보니 선어말 어미 덜을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군 지난 겨울에는 정말 춥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라는 선어말 어미는 과거를 회상하는 선어말 어미 즉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된다 2번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어 3번 ㄷ을 보니 동사는 관용사용 어미 은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나타내는군 ㄷ을 볼까 친구와 함께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 친구와 함께 본 영화라고 영화라는 체언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수식하고 있어 무엇이 친구와 함께 본 이라는 관용사 관용어를 통해서 그럼 이 문장을 관용사로 만들어주는 관용어로 만들어주는 부사가 뭐냐 ㄴ이라는 관용사형 어미야 성격을 관용사가 아니었던 걸 관용사처럼 바꿔준다 라고 해서 성격을 바꿔준다 전성어미 즉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 관용사형 어미 은을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내는가 친구와 함께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무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썼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전반적인 시제가 과거인데 이 관용사형 어미도 내가 재미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있음을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본 게 더 이전 시점이지 당연히 과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어 4번 ㄹ을 보니 선어말 어미 얻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ㄹ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생각해보자 작년까지만 해도 나무가 적었었어 그 말은 뭐야 지금은 지금도 적다는 거야 아니지 얘들아 지금은 나무가 적지 않다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자 선어말 어미 얻 얻 실제로 쓸 수 있어 근데 얻 얻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재 완료나 이런 느낌이 아니야 뭐겠어 지금이나 현재와의 당한 단절이나 개조되는 상황 대비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4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음을 보니 선어말 어미 얻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군 한번 5번 미음을 볼까 숙제 준비를 하려면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그러게 과거시를 했었네 야 잠은 오늘 밤에 미래에 자는 거잖아 근데 왜 과거시제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네 근데 우리 이런 말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과거시제를 사용함으로써도 거기가 확실시 예정되어 있거나 곧바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표현할 때 쓰인단 말이야 잠 다 잤다 오늘 잠을 못 잘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5번도 맞는 선지야 여러분들이 시제 표현해서 알면 굉장히 좋을 꿀팁을 좀 몇 개 갖고 왔어 자 먼저 시제에서 우리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는 보통 뭘 쓰지? 현재 현재는 는을 쓰잖아 얘들아 밥을 먹는다 지금 먹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야 과거시제는 뭘 써? 밥을 먹었다 엇을 쓰지 그럼 미래 시제는 뭘 쓸까? 뱃 밥을 먹겠다 미래 시제는 겟을 쓰는데 이 겟은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해 무엇뭇 하겠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도 겟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살펴보자 동사였을 때 용언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은이 결합했을 때 과거시제를 의미하고 아까 우리 본 나왔었잖아 그거랑 연관해서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동사와 현재시대 선어말 어미인 는이 결합하면 당연히 현재시대가 되겠지 밥을 먹는다 그다음에 형용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은과 결합했을 때는 무엇을 나타낸다? 현재를 나타낸다 형용사는 어떤 사물의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고시제로 쓰이는 게 사실상 의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 동사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과 그 다음 시제에 관련한 선어말 어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시제표현에 관련된 문제 분석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사전 활용하기 활동에 대해서 의미론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자